매운 거 잘 드세요? 매운 거 잘 먹죠? 매운 고추 되게 좋아합니다. 화이팅! 안 무서워? 안 무서워? 이거보다 더 매운 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는 껌이겠지? 엄청 맵다던데? 엄청 맵다던데? 아 무서워 지금 다현이랑 쟤넨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벌써 카메라 들고 싸우는거야? 쟤넨 맞어? 맞아 맞아 맞아. 뭐야? 안녕하세요. 오늘 뭐 촬영이죠? 엄청 매운 거. 나 근데 진짜 매운 거 못 먹는데? 내 영상에서도 매운 거 먹으면 지절하다시피 쓰러집니다. 이거 새로 나온 거야. 어떤 건데요? 불닭 비빔면. 아 나 불닭볶음면도 못 먹는데? 비빔면은 좀 맛있겠다. 매운 거 잘 드세요? 저는 잘 못 먹어요. 어 나도 진짜 못 먹는데? 어 맞아 너도 못 먹잖아. 어 나만 더 못 먹어? 얘는 신라면도 못 먹어. 그건 아니다. 올해 나 한국인이야. 이거 엄청 맵던데? 도전 불닭비빔면. 12,000스포필인데? 너 그냥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어? 아 나 그것도 못 먹지. 이거 소스가 두 개 있어. 두 개 다 넣는 거예요? 소스 두 개 있어서 도전하는 거예요. 라면 잘 끓이는 사람 있나요? 어 내가 끓일게. 저 젓가락질 X자로 해가지고. 그래서 뭐 포크 달라고? 그럼 이걸 찍으면 어떡해요. 그럼 너 혼자서 포크 쓸래? 난 젓가락 쓸게. 아 난 젓가락 쓸게요. 어 면이 살짝 빨개. 어 뭐야? 어 라면 땅 같다. 이게 기본 불닭 비빔면 액상소스고 도전장 소스가 따로 있어. 아 대박이다. 다 넣자. 응. 포장지가 왜 이렇게 만들어진 줄 알아요? 왜? 태극기. 아 진짜요? 태극기. 난 이제 나이 먹어서 매운 거 먹으면 개 아프거든. 그래서 한 2, 3바이 하고. 뭐 우리 약간 잔만 처리반으로 좀 불렀는데? 더 먹어야지 그래도. 알았어 더 먹을게. 그러니까 형 더 먹어야지. 이거 슬쩍 문짓하네. 뭐야 이거. 우와. 이거 할 줄 몰라. 이게 뭔데? 리본? 과자 버릴 때 이렇게 하면 좀 부피 줄이는 거. 아. 잘하네. 왜 이렇게 충분히 빼줘야 된다고? 백종원 선생님 같네. 맛있겠쥬. 약간 망한 백종원인데. 어우. 매워. 나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? 오오오. 비비자. 어? 안 잘라 먹을게? 라면은 끊어 먹는 거 아니야? 메모 잘 해주세요? 네. 궁금하다. 준비를 잘한다. 잘 못했는데? 잘하네. 잘해요 제가. 준비 완료. 준비 완료. 먹어볼까? 좋아. 일단 이거 어제 나왔어요. 유튜브로 검색해봤는데 이거 먹어본 유튜버 본 적이 없어. 최초다 최초. 이거 얼마나 매운지 몰라. 그럼 다 놓고. 네. 그럼 형 먼저. 나 먼저? 네. 그렇게 많이 볼게요. 세 îişk& 윽 선생님 level. 내 몸 됐다. 빨리 매워. 오 진짜 많이 먹는 거들 배가 없네 너무 많이 먹는 것처럼 매길하는 거 아니에요? 오 묶다가 쫄어가지고 형 점진 못차리는데? 이거말라 맵긴 매워 맵긴 매워 근데 먹을 만해 형 립스틱을 발랐다 루즈 왔다 근데 이렇게 많이 먹을 정도면 잘 먹는데? 잘 먹는데? 그만 먹고 맛에 대해서 좀 얘기해버리자 맛인다 없다? 그냥 비밀면에 불닭소스 넣는 거야 그건 나한테는 어느 껌이야 오 많이 이쁘게 하려면 ㅈㄷ다 이쁘게 하려면 그럼 다 먹는 거 보자 형 오케이 다 먹는 거 보자 잘 먹네 이게 양 제일 많았거든 지금 땀이 잊혀있는데 먹어봐 일단 아 두렵다 잘 먹겠습니다 닦은 거네 매운데? 아 이거 개매운데? 개매운데? 나 이거 소스가 더 많았나? 거짓말은 거짓말인데? 이건 거짓말하는 거야 난 시제 괜찮아 근데 아 진짜? 아우 아우 먹자마자 혀를 누가 때리는데? 아우 쟤는 진짜 매운 거 못먹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임 맛있어? 응 쟤는 괜찮아? 너 다이먼드인데 네? 어우 너무 매운데? 롤 잘하면서 왜그래? 아 그건 무슨 소리야 어우 너무 매운데? 어우 난 진짜 흘린다 아이콜라가 나와 어우 진짜 아우 나 너무 맵다 아 나 진짜 야 이거 왜 만드는 거야? 아니 이거 아픈 거보다 똑같이 아파 난 매워 난 매워 나도 매워 근데 죽을만큼 매운 거 아닌 거 같아 맞아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맞아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난 다 먹었잖아 한 번에 와 다 먹은 건 대박이다 외국인 치보다 매운 건 잘 먹는 편이야 진짜 어 알았어 아니 근데 난 되게 잘 먹는 편이야 더 먹을래 그럼? 안 먹어도 될 거 같아 와 땀 흐린 거 봐 아 진짜 너무 맵다 아 네가 무심기해 우와 나도 땀 나는 거 봐 불닭이 한 4배 맵다 에이 4배 정도 아니야 비닭 정도인데? 그냥 비빔면에 매운 고추 조금 많이 넣으면 느낌인데? 비빔면에 캡사이신 두 바퀴 도는 거 같아 근데 난 내 스타일 이거 되게 즐겨 먹은 거 같은데? 오늘 양은 즐겨 먹지 않으신 거 같아요 아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땀 안 나네 조금만 까먹어서 맵다 어? 더 먹게? 어 아이가 막 어? 아 모르겠어 먹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맛있긴 맛있어 음 아니 재룸바 아니 재룸바 아니 시켜 먹을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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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게 오는가? 아 근데 대팅됐다 나 이제 그 매운말 없어 됐어 응 응 응 맛있게 먹어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게 먹을 땐 모르는데 먹고 나서 좀 끝이 아프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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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이 되게 많이 나와요. 침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. 어 맞아 침이 많이 나와요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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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 이거 먹었어. 이거 먹으면 장기 위치는 다 확인할 수 있겠다. 마무리해도 돼? 어 예 형. 해야 돼x2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전 굴닭 비빔면 먹어봤습니다. 일반 비빔면보다 좀 더 맵고 저는 못 먹겠어요. 매워서. 매워서 못 먹겠어. 나는 맛있어. 나는 가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을만한 한 개다 한 개다. 한 개다. 중독 맛이야. I like it. 처음엔 매운데 5분만 지나면 다 없어지더라. 그때 다시 먹는데 형. 아 괜찮아. 괜찮아. 많이 먹었어 나 이게. 나는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먹고 나면 살짝 입술이 따갑고 침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게 근데 저도 즐겨 먹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매운 맛. 이거 그거랑 비슷해. 송주불냉면 비슷해. 요새 유행하는 송주불냉면. 아 저 지금 괜찮았습니다. 저는 근데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아요. 저 원래 매운 걸 아예 안 먹어서 떡볶이도 약간 물에 좀 담궈 먹고 혼자 먹을 때는 맵찔이 스타일이어서 다시 안 먹을 것 같아요.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한테 노추천? 어 진짜 노추천. 아니요. 노추천 진짜. 오케이 오케이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들으셨죠? 못 먹으면 드시지 마세요. 저렇게 돼요. 아 진짜. 괜히 미안하네. 아니에요. 웃어 하려고. 제가 원래 매운 걸 잘 못 먹는 스타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짜파게티나 먹어. 볼라고. 그래서 진짜 신라면 못 먹어? 아 그건 아니에요. 신라면을 먹는데 지금 프라시인 거예요. 프라시인 거예요. 아니 저 신라면 먹거든요. 근데 이건 신라면이랑 거의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요. 아 같이 술 마시러 가서 되게 그냥 간단하게 안 줬는데 김치찌개 이런 건데 막 매워서 못 먹어야 되나? 그럴 수 있지. 그럼 맞아요. 왜 매운 거 못 먹는 거 해가지고 뭘요? 아니 그 본인도 못 먹어. 다 먹은 걸 처음 얘기하래? 아니 나 한 젓가락이라도 더 드세요. 매워서 못 먹겠어요? 그러면은 오늘의 먹방이 여기까지고요. 오늘 데이브 도다현 재현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저 제정심로 돼야 돼요. 아 괜찮아 괜찮아. 오빠